한국 팬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누구나 외국에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중국어 이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정도 되고 그냥 혼자서 다니고 아무 걱정이 없는 정도로 중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자신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솔로랭크에서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력을 대회까지 가져오지 못해서 요즘 슬럼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타이틀은 제가 확실하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고 외국 팬분들과 한국 팬분들과 외국 팬분들에게 로이드컵 좋은 성적을 내주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냥... 뭐냐... 워낙 SKT 때도 그냥 SKT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팀원들이랑 의사소통하면서 팀적인 게임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팀적인 게임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있는 그런 탑솔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그 성격형이 워낙 성격도 좋고 지금 뭐냐... 저희 팀원들이랑 잘 어울려서 저희 팀원 사기도 올려주고 이제 관계도 좀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나가고 싶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뜻대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노력하는 대로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서 로이드컵 나가서 우승하고 로이드컵 나오고 싶어요. 그냥 목표 같아요. 그냥 삶의 목표. KT에 워낙 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형들은 이제 워낙 최근에도 연락을 자주 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동빈이요? 스코 형이 그래도 좀 자주 저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보고 싶고 코치님이나 감독님도 아무래도 잘해주셨으니까 보고 싶어요. 감독님... 그냥... 이제는 그냥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좋게 나간 건 아니니까 KT 때... 그때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고... 그런데도 이제... 후에도 계속 저한테 연락해주시고 저희랑 이렇게 말도 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제가 밥을 한번 사드렸거든요. KT 옛날 멤버... 플라이 형이 있었을 때 그런 멤버 형들한테...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독님이 저 이렇게 키워주시고 코치님이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냥 언제나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갈 때도 또 찾아뵙고 싶고 감사합니다. 그냥 한국 리그... 제가 한국이 제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리그이기 때문에 저 언젠가 돌아갈지도 몰라서 한국 팬분들 제가 만약 돌아갈 그날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돌아간다면 끝까지 영원해 주시고 제가 좋은 선전 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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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